네 김기철 순상입니다. 이러면 곤란합니다. 자 뭐냐면 이제 수능까지 한 60일 정도 남았죠. 보통 수능 60일 정도 남으면 아주 아주 많은 학생들이 정말 딱 이 모습이에요.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알아요. 근데 어떠죠? 툭 하면 엎드려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맨날 아침에 계획 짜고 점심에 계획 짜고 저녁에 계획 짜고 계획만 짜고 맨날 엎드려 있거나 더 희한한 게 뭐냐면 이게 수능이 이제 다가와지는 게 느껴져 유튜브는 왜 이렇게 재밌는지 TV나 유튜브나 이게 알아요.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이 모습이 아마 많은 학생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. 분명히 공부 더 해야 되는데 왜 공부는 되지 않고 나 맨날 이렇게 엎드려 있지? 이렇게 무기력하지? 아니 또는 아 왜 이렇게 요즘에 유튜브가 재밌고 드라마가 재밌고 아 왜 이렇게 다른 게 더 재밌지? 라고 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저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. 야 너 정신용 문제야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. 정신용 문제가 아니에요.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. 제가 요즘에 이제 자주 보는 유튜브가 있어요. 저도 사피엔스라고 아마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. 그거 계속 보다가 아 이거 진짜 학생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다. 거기에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수능이 다가올수록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요.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고요. 확률적으로 번아웃입니다. 게으른 거하고는 달라요. 게으른 건요.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안 하는 게 게으른 거고요. 우리 수험생들은 아마 지금 딱 이 앞에 그 사진이었으면 딱 이 상태입니다. 어떤 일을 하고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. 에너지가 보관된 거예요. 이게 다 써버리니까 열정도 없고요. 성취감도 없고요. 속된 말로 뭐죠? 무기력한 겁니다.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또 매너리즘이라고 하잖아요. 그냥 뭐 발전되는 건 없는 것 같고 한 거 또 하는 것 같고 이거 내가 왜 하나 싶기도 하고 성적은 올라갈까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럼 공부는 해야 될 텐데 공부는 안 하면서 딴 거가 더 재밌다. 아 내가 에너지가 고갈됐구나. 제가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 여러 가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 중에 뭐 비타민을 먹어라. 물론 좋죠. 한약 먹어라. 좋죠.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. 혹시 이 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? 콜롬보스입니다. 자 이분이 내가 왜 갑자기 요분에 이제 초상화를 가져왔냐면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. 콜롬보스는요.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 이게 막막해도요. 두려워도요.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아도요. 맨날 똑같은 바다만 있을 거 아니에요. 맨날 똑같은 모습에. 그런데도 지치지 않았다는 거고요. 노를 저는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이유 또는 나 지금 뭐하고 있나. 뭐요?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. 노만 적고 있는 거예요. 혹시 우리 모습이 지금 이게 아닐까요? 지금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저 요즘에 유튜브가 아 유튜브 보는 시간이 옛날 보다 훨씬 늘었는데요. 저 옛날에 비해서 오히려 3월달 4월달 비하면 저 엎드려 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. 선생님 저 아침에 계획 점심에 계획 저녁에 계획만 짜고 계획만 짜다 다이어리만 짜다 끝납니다. 라고 한다면 이거예요. 왜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셔야 됩니다. 그래서 콜럼버스와 노조는 사람의 특징이 딱 이거예요. 목적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. 선원들 자기가 왜 하는지 모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. 재미가 없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열정이 사라지니까 공부의 의욕 자체가 없는 거예요. 다시요.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요. 정신이 썩어빠져서 이런 얘기 아닙니다. 아 나 지금 번아웃인가 보다. 내가 옛날에 공부 좀 좀 그래도 간만에 빡세게 했다 보니까 아 나 에너지가 다 고갈됐구나. 그러면 이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이 결론은요.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경일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. 아주대학교 이제 인지심리학교 교수님인데 그분 거 듣다가 너무 아 이거 답이다 진짜. 해결책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. 목표의식을 다시 잡아라. 근데 이 목표의식을 다시 잡는 게 이거예요. 나 막연하게 대학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. 작은 목표부터 큰 목표까지 목표를 다시 세우셔야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생 전체 목표까지 제가 잡아낼 수는 없죠. 예를 들면 난 나중에 뭐가 될 거야. 이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작은 목표 눈앞의 목표부터 말씀드릴게요. 일단 대학 합격한다고 생각합시다. 제가 만약에 고3이라면 아 난 대학 합격하자마자 아마 연애부터 하고 싶었을 거야. 소개팅 해야지. 나 대학 가면 아 해외여행 가야지. 아 나 대학 가면 엄마 아빠한테 쫄라갖고 노트북 선물 받아야지. 이런 작은 것도 들어가요. 근데 더 작게 쪼개볼게요. 저는 이제 막연하게 대학 합격하면 이런 이런 행복한 일도 있을 거야. 아 물론 대학 갔다고 행복한 건 아닌데 그런 좋은 것도 생각하는 건 맞는데 더 쪼개고 쪼갤게요. 60일 동안 뭘 공부해야지 에이 설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. 더 쪼개세요. 하루? 아니요. 제가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해볼게요. 아침에 목표부터 잡으셔야 됩니다. 나 아침에 뭐든 하자. 그래 나 유튜브 요즘에 옛날 보다 더 잘 보는데 그래 볼 수 있다. 이건 하고 보자. 바꾸세요. 뭐냐면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. 예를 들면 뭐 다시 공부 얘기했어서 죄송하지만 나 오늘 아침에 그래 수학 열다섯 문제는 풀겠다. 목표 잡으세요. 나 오후에 국어 그래 나 최소한 해품모의고사 정도는 풀어보겠다. 이런 식으로 목표를 크게 잡는 게 아니에요. 내가 나중에 뭐가 될 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. 제가 뭐 60일 빡세게 공부해서 대학 가야지 이런 목표를 다시 잡으라는 게 아니라 시간 시간 아니면 반나절 반나절이라 잡아서 목표를 다시 세우셔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. 저도 사람인지라 번아웃 있을 때 있어요. 너무 수업도 재미없고요.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. 오늘 출근해. 거짓말하고 싶어. 전화해가지고 오늘 저 아파서 못 나가. 이런 거짓말도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. 사람인지라. 근데 뭘 바꾸면 되냐면 목표를 바꾸세요. 내가 결국엔 이렇게 가 있어야 되지. 시의 장기적인 목표가 되니까 이게 뭔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. 나 오늘 요건 하자. 그래도 어제보다는 왜? 어제는 엎드려 있었고 유튜브를 바꾸던. 어제보다는 좀 더 공부했으니까.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아마 많은 학생들이 공부 정말 안 될 겁니다. 60일 남았고 제가 무슨 막연하게 빡세게 공부해라. 아이 빡세게 공부한다는 게 안 되는 게 노 젓는 사람하고 똑같아요. 왜 하는지를 모르면서 하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것뿐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지? 열정도 없단 말이에요. 목표. 아 나 오늘 오전에 목표는 딱 이것만 세울 거야. 이거는 하고 나서 그래 힘들면 엎드려 있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. 자 60일 정말 금방 갑니다. 조금만 더 버티셔서 우리 수능 날 진짜 웃으면서 집에 가고요. 대학 합격한 다음에 내가 뭘 하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정말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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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